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최대 4만 5천 원을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 동백패스를 시행합니다. 동백패스는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사용자가 한 달에 4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면 초과금만큼 최대 4만 5천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부산은행 발행 동백전 카드는 다음 달부터 하나카드와 농협은행이 발급한 동백전은 오는 10월부터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